~~ ~~ ~~ ~~ 저게 다 장복산 줄기지 멋지네 오른쪽은 진해시네가 한눈에 보이고요 여기 왼쪽은 또 창원시네가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이 맑은 하늘을 선물을 받았어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래에 보기 힘든 맑은 하늘 어제 비가 잠깐 내려서 이렇게 하늘이 바람도 상상적으로 꺼내주면 되요 오늘은 마산과 새송이 만족스럽게 만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